그런 거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사가 있고 술이 있고 그러면 해가 있어 예를 들어 사주에 그러면 사회충 돼 안 돼 여기서 사회충을 봐요 안 봐요 사회충을 안 봐 왜 안 보냐면 사가 얼리 들어갔어 술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충이 없어져 그럼 언제 사회충이 일어나냐 묘운이 오면 묘술 아파죠 묘술 아파니까 얘가 이리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 못 들어가니까 이때 사회충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주 델리케티한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앞으로 사주 풀 때 그걸 적용해야 돼 이거를 적용 안 하면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기초이론들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지지합에는 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지지합에는 극합이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폐기가 있다고 그랬죠? 폐기예요 폐기 고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냐면 합상이라는 게 있어요 합상 합을 해서 뭐가 상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도 이제 합이 있으면 이게 합이라는 게 합충이라는 건 뭐야 다 지장관 속에서도 다 합충이 일어나죠? 합이라는 건 지장관 속에 다 합충이 일어나 합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합만 있는 게 아니라 합 속에도 뭐가 있어? 충이 있어 그런 것을 합상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진유합이 있다 진유합이 있으면 여기에 지장관 속에 여기에는 이거는 지장관이 뭐야? 신이죠? 경은 안 본다고 그랬어요? 정특명에서는 유금의 지장관의 경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 경은 안 봐 신이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을, 개, 뭐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 을신, 충 그래서 합을 했는데 진유합을 하면 진중에 뭐가 상하는 거야? 을목이 상하는 거야 을목이 죽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진일주들은 갑진일주가 있으면 갑목이 진퇴에 뿌리를 내렸으니까 갑목이 뭐야? 죽은 나무야? 살은 나무야? 살은 나무잖아 그렇지? 활목 활목인데 여기 유금이 오면 뭐로 벗겨? 이렇게 유금이 오는 순간에 진유합을 하면 여기에 뭐가 상한다고 그랬어? 여기 을목이 상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을목은 갑목의 뭐야 이게? 뿌리죠? 뿌리가 상해 그러니까 뿌리가 상했으니까 활목은 활목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뿌리가 상하는 거잖아 가지가 쳐지고 뿌리가 상하는 거야 살아있는 나무는 그래서 뭐를 싫어해? 금을 싫어해 살아있는 나무는 무조건 금을 싫어해 금은 오면 안 좋은 거야 금은 오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더군다나 금 중에서도 여기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 와서 각경충 하는 거는 가지를 치는 거잖아 그건 그렇죠? 그런데 진유합한 건 뭐야 이거? 진유합한 건 아예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야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 치는 거하고 뿌리 잘라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문제가 많은 거야? 뿌리가 잘리는 게 문제가 왜? 아예 그냥 죽어버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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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죽어버리니까 파격이야 그래서 갑지일지에 유금이 오면 그냥 그건 파격이야 왜? 활목의 뿌리가 잘렸으니까 사주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되는 일이 없어 그래서 그래서 폐기라는 상하는 거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이내합이 있어 이내합 이내합을 하면 이내합만 보이면 안 돼 이내합이 보이는 거는 여기에 갑목이 임수의 생을 받는 거 이건 좋은 거죠 이내합을 해서 인목이 강해졌다는 얘기는 갑목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갑목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병화가 있죠? 병임충이 발생해 병임충이 발생해가지고 뭐가 꺼졌어? 화가 꺼지고 화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이야 정신 우리의 기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화는 정신세계야 정신세계 아니요 화는 화 목은 아니고 화가 화는 정신세계야 그래서 화하니까 정신세계가 깨졌다 이 말이야 불이 꺼진 거예요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가 상해? 병화가 상해 인중 병화가 그러니까 인중 병화가 육친에 해당하면 그 육친이 상한 거예요 인중 병화가 재면 재가 상한 거고 인중 병화가 상하면 잘못하면 화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합반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사주에 합이 있으면 별로 안 좋아 예를 들어서 기회 일주면 남자라면 기회 일주면 남자라면 이게 누구야 토국수 하니까 부인이죠 이네 하고 그랬어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해 내 부인이 기토하고 임무하고는 다른 놈이죠 내 부인이 누구하고 합했어 다른 놈하고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나빠 자기 부인이 다른 놈하고 합하는 건 좋은 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지 합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